마지막으로 선물이 있는데 선물이 좋은 게 나올지 안 좋은 게 나올까요? 볼 수 있나요? 자기 백이라고 이 안에 TV, 휴대폰, 태블릿, PC, 무선 청소기 많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비싼 게 있고. 조금 전에 한 사장님께서 노트북 뽑아가셨어요. 저한테 또 이런 게 주시는 거예요. 한번 뽑아보시죠. 정장환 선생님은 자기 백에서 캡슐을 하나 뽑는데 상대적으로 좀 고가의 물건이 나올까요? TV가 있어요. TV가 있습니다. 뭘 받고 싶었어요? 무선 청소기 뭐 TV요. TV. TV가. 한번 해보죠. 사실 우리 거 보는 것보다 이게 제일 재미있네요. 아니 타로를 보신 분이 자기 거를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자, 이번에도 하나만. 선물? 또 데스나 하면 안 되는데. 어? 뭐야? 됐다. 좋은 거. 컵이다, 컵. 네. 뭐예요, 이거? 이 뭡니까? 비둘기하고 뭐 이렇게. 이 컵 에이스는 컵은 사람 마감에 타는 건데 제가 이 선물을 받으면 이래서 되게 행복감을 느꼈다. 내가 행복한 선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자기님. 네, 네, 네. 자기 백에서. 야, 지금 이게 이거. 야. 이게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타로 보시는 분들도 안절분절 하시는구나. 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와, 이거. 자, 우리 김성준 사장님.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거가 뭐가 됐든 행복하신 거예요. 그럼 행복해야죠. 와. 와. 다 섞자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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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선 청소기네요. 자, 근데 타로 결과로는 무조건가 어떤 선물이든 행복해하셔야 돼요. 자, 오징어 코셔. 와. 저희 집 가족이 오징어 되게 좋아. 대만족. 대만족. 아, 타로 들어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행복하세요. 아유. 아유. 아, 진짜 다시 한 번 질지 모르겠지. 오늘 저 타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